지금부터 찬열 씨를 주목하세요. 멤버들의 멜빵을 잡아당기고 달아나는 모습이 영락없는 장난꾸러기네요. 찬열 씨의 장난은 그칠 줄 모르는데요. 조심하세요. 이러다가 멤버들한테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몰라. 바로 이때 찬열 씨를 향해 진격하는 디오 씨. 드디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. 그런데 호되게 당하고도 곧바로 다시 장난을 치는 찬열 씨 정말 목말리네요. 그리고 그 후로도 엑소의 장난은 쭉 계속됐습니다. 오늘 영광의 1위는 엑소 축하합니다.